소호 읏 몸박 게임던저 KSTS KSTS 이딴 걸 줘 나한테 카드를 전투 장비 전투 최면 어퍼컷 철회파동 어? 철회파동 언럭키 돌진 왜 자꾸 나오냐 저거 뭔 소리야 이게 왜 표창이나가 띠용 표창 표창 늦남자 몸박 하나 더 나왔다 오케이 에이 쓸도 없으 이거 개똥댕 아닌가 아 잠깐만 철회파동만 좀 봐라 아 아니야 갓댁이다 왜냐면 전투 최면이 나왔으니까 2덱 1티어다 1단계라고 1단계라고 경로 발화 박치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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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위험하다 위험해 우리 작은 슬라임들이 위험하다 작은 저맥들아 큰일 날 뻔했네 재물 절힘 악마의 형상 재물 재물 건문별 아 건별이 왜 나와 세장 줘 상점가서 제거 놔야겠다 사혈 사혈 에너지 어차피 다 빵인데 사혈 따위가 필요할까 양상추까지 전투 장비도 떴네 도 쓸 때 너무 많아서 어디다 써야될지 모르겠다 그냥 귀신이나 살까 아니 유오정 유령이 아니구나 전투 장비도 전투 장비도 지금 되게 아니다 전장 쓰지 말자 직접 강화하자 일은 직접 해야한다니깐 호호 챱챱 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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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쓰레기 드로 안돼! 으악 제물 왜 썼지 이럴거면 아니 친구 데리고 왔어 으악 오 어허허우 으앍 아이 뭐 상점에서 요정을 사먹어 뭐하는거야 이거 아잇 피해를 1줍니다 히힛 돌겠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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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뭐 써드리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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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내기 그냥 하나 넣을 걸 그랬다 갓 카드인데 핸명초 목이 있어 아니 선선하다가 요 며칠 새 또 왜 이렇게 더 오죠 바리케이드 짠 잘 나왔다 특히 어둠의 포옹 나온거 너무 좋고 사혈의 지옥검도 좋고 어퍼컷도 좋은데 좋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갈 길이 멀다 카드가 훨씬 더 잘 나와야 돼 카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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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긴 새졌는데 아직 안참 멀었다. 택도 없다 지금. 뭐가 있어야 택이 생길까? 오! 전장 플러스! 배타도 끝난 그 갓 게임. 현류 안 쓸라 그랬는데. 소돌! 열려보내기. 소돌 있으면 표창각 보기는 훨씬 쉬워지는데. 하지만 몸박이나 한 번 더 씁시다. 글려보내기. 광기. 버퍼에다가 광기 넣으면 안되나? 안돼. 부적. 전류 컷. 에잇. 상태 이상 넣는 카드 나와야 되는데. 난관 극복이 제일 좋고. 아. 고맙네 상트이상 멈춰 저주인형 따라라따 오늘도 유령갑옷 유령갑옷 알맞은데 마리케이드라서 세상에 방어로가 13이야 개쩐다 인정 어인정 아 목이 추워질때 안보이더니 진짜 더워지니까 귀신같이 바로 나타나네 혈안 비오고나서 목이 들끓는거 진짜 짱난다 짱난다 어지러움 은근 개꿀인데 난관 극복 안나오나 난관 극복 안나오나 진짜 난관인데 난관은 있는데 극복은 못한 난관 봉착 난관 못 극복 뭐야 저거 꿈덩이 꿈돌이 아니 뭐야 저거 늘 새로워 역시 점탑이야 정신나간 에메시스 패턴 왜 저래 정신나간 정신나간 팽이 텅스텐 에메랄드 복부 진화 진화시켜줘 진화 아이언 클레드 진화 테일 진화 진화 정신나간 팽이 쓰면 경로 몸박 몸박 빼고 다 주면 최강댁 되는거 아니냐 순수 가 나구아 격격봄 징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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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였으면 좋았을텐데 적었어야지 전투장비 써야지 징끈 정신누 도착 성룩 정신누 매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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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님 빨리 좀 나와주세요 덱이 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딱히 센 것 같지도 않고 음.. 제물 빨리 나오면 너무 좋다 어우 징그룹 아크 0601 이미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28층 아 강타색 진짜 화낼 일 아니죠 푸키푸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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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지러움 들어오니까 진화만 해도 뭐 진화 어퍼만 해도 나한테 개이득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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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혈 남겨놔야겠지 앞으로는 얘네들은 이제 다 상태 이상 나오니까 진화, 진화 밸류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병진? 병포? 그냥 제거? 제거하고 그냥 재물이나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심호흡 재물이나 빨리 잡는 게 장땡일 것 같아 병 속에 뭐 담는 건 너무 비싸고 포션은 취향 막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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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번에 기사회생 뽑냐 못뽑냐 큰 차이인데.. 못뽑음 어? 사라짐 로스트 창방 기사 필요없고 딴 것도 필요없어 복포 어따 쓰지? 어포? 복포는 어포가 복포가 제일 좋을 것 같네 진화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번엔 잠 전투.. 전투 최면을 써야 되나? 몰라 이긴듯 아님 말고 아님 이긴 것 같은데 되네 아 아 아 아 아 내 몸이 불타오르고 있다 999 막 팍팍팍팍팍 컷 쓰름 음 몹시 빡친 아이언 클레드 어쩌다 이걸로 깼냐 어디서 풀렸지 아 판도라 판도라 팽이 팽이에서 풀려나 뭐 점진적으로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걸로